. 단독 구해줘 하회정, 이승련 소속사와 전속 계약 체결. 하회정은 매니지먼트 이상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회정은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고도를 기다리며 등을 통해 내공을 쌓은 실력파 배우로 최근 종영한 OCN 드라마 구해줘에서 뜨거운 촌놈 4인방중 최만희 역할로 출연했다. 4인방중 우직한 모습과 진실된 우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받았다. 그는 매니지먼트 이상과 함께 보다 활발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매니지먼트 이상은 연기와 예능 프로그램 진행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배우 이승연과 부해줘에서 상미아빠 임주호 역할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정혜균, 드라마 영화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박준면 등이 소속된 회사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